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랑 친구로는 못 지내겠어 걘 내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?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유예린 기쁜 탓인가? 어쩐지 좀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난 질투 나던데 걔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나 안 보고 싶었어?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진짜 운명인가 봐 말도 없이 사라질 땐 언제고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인데 누나! 오늘따라 너무 예뻐서 어젠 잘 들어갔어요? 가만 보면 우진이 채 혜린이 너한테면 네 독살 같으니까?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나도 혜린 언니 좋아하잖아 나 혜린 누나한테 고백할 거야 나 지금 선화 잘생긴 남자 질투 아냐? 아이 좀.. 어디 아프냐? 걱정돼서 왔냐? 지우지 내게 어떻게 좀 있어? 저 박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복학했어요 너 내가 차 안아 좋아하는 거 알지 나도 근데 어떡해? 나 너 좋아졌는데? 그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도 박 기억할 거 아니야 두 사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그런 건 상관 안 해 아멘